신한 투자증권이 국내 증권회사 중 처음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했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실리콘밸리에 현지 사무소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 투자기관 기관장들과 SK, LG, 한화 등 대기업 현지법인 대표들과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을 창업해 운영하고 있는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은 현지 투자자와 스타트업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트렌드 분석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독자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주선 투자대행, 현지 기술 동향 리서치를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